설교를 구상한 것은 제가 LA 가기 전인데 제가 LA에 가서 저녁마다 많이 한 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유대인 동네에 가서 산책을 밤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같이 산책하신 목사님이 그동안 4, 5개월 저희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을 하셨던 목사님이고 어떻게 제자훈련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그 제자훈련이 어쨌든 LA에 적용되어야 하니까 여러 예화들과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추가해서 넣었다 그 중에 주제로 넣었던 영화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천만 명 넘게 본 것 같은데 파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분석해서 넣었다 그래서 저자로서 저도 흥미로워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무속인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속인을 초청한 사람은 LA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였는데요 그 아주 부유한 한인 교포가 한국의 무속인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하면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친일 행위를 통해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 친일파의 자손들이 첫 번째 아들만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급 할 때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에는 큰 아들마다 큰 장손들마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무속인을 초청한 집안은 둘째 집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첫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둘째가 장손이 되면서 이제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계속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이한 병에 걸려서 계속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속인에게 이제 이 문제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론은 뭐 일본 귀신도 나오고 뭐 도깨비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의뢰하는 사람들 막 다 죽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무속인들만 돈 많이 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5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땐 불교 조선시대 땐 유교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좀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한결같이 사실은 이 종교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묘를 이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집 털을 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사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이런 데 퇴기를 하는 문제 또 아이들의 이름을 좋은 운명을 지어주기 위해서 장명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문화 속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LA에 가 있는 한인들에게까지도 이런 문화가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5천 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고 그 삶의 문화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고 사실 이거는 하나의 믿음의 체계라기보다는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방식이다 사실 교회도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갖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보다는 자기 인생의 어떤 위기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신들에게 의지하는 중에 그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관이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어떡하느냐 하는 거죠 평소에 이분들이 무속인들을 믿겠어요? 아니죠 근데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체계로서 이 사람들은 무속에 의지하는 거죠 평소에 막 철학관에 가서 인생이 무엇일까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웁니까? 아니죠 단지 그냥 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속인에게 가려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이 부요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인들 그 재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무속인을 찾는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에 5천 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내려온 문화들의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일지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서 내려온 어떤 그 집안의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문화들 어떤 풍습들 부모님들의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 수 없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잘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에게 나쁜 영향 받을까 봐 그렇죠? 또 여러분들 배우자를 잘 드리려는 게 뭡니까? 이제 이런 파묘 같은 분위기에서는 궁합을 보겠죠 저 여자 혹은 저 남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뭐 이런 것도 무속적으로 따지겠죠 또 결혼식은 어떤 날짜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따지겠죠 사실 지금 제 주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안에도 아직도 이 악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제 조카 중에 일부는 절에서 장명을 해갖고 온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울 왕가의 이 집안에 요나단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향력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9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왕가에 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19장 이전에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지키는 되게 중요한 공신이 됐죠 그러나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또 다른 자기를 위협하는 권력자인 거죠 지금 대통령과 모 당대표 후보 누군지 다 알겠지만 이런 갈등들 과거에 또 지금 야당 계열에서의 여러 어떤 잡룡들이 서로 간에 경쟁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권력자의 집안에는 예를 들면 유럽의 메디치 가문이나 보호르자 가문이나 합수부르크 가문이나 이런 데 있었던 여러분들같이 천한 신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이겠지만 저 같은 왕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와닿는 바로 요나단의 이 마음이 와닿는 또 다른 권력자 또 다른 경쟁자는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가문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오늘 여기 다윗을 죽이라는 이 말 속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혹시 서로를 비난하셨던 부모님도 계셨을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네가 잘못 키워가지고 그런 거잖아 네가 밖으로 도니까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집안도 있었을 거고 그냥 그 걱정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파묘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친일파의 후손으로 많은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가정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게 된 배경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물론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냥 기독교를 또 어떤 하나의 자기들의 무속신앙의 하나로 섬겨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거액의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과 복음에 충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믿음이 있다면 이때 이들은 아마 우리 가정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예배 때마다 귀 기울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수많은 여러 무속인들이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저는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 영향력을 끊을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자면 4절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냐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은 가만히 아버지의 권력이 유지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왕관은 불편하죠 그래서 왕관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여러 공작이라는 걸 합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건 권력자의 집안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공작을 꾸며서 상소문을 올린 다음에 죽이는 거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늘 했던 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상 말고 우리 조상이요 우리 조상들이 늘 했던 일인데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권력자의 가문에서는 다윗을 절대 좋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애국자일수록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수록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이 오래 지속되면 나라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 편만 살아남기고 나머지는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또 국민들에게 크게 한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측근에 세워야 되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단의 시각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태도인지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거는요 되게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사실 집안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죠 다윗이 인기 좀 얻었다고 왕을 위협하고 있다 사울에게 나쁜 말을 퍼뜨려가지고 자기가 더 인기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과 비슷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야 나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나라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아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만 없으면 1등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히 퍼져있는 암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와 경쟁 업종 절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같은 업종 사람들을 다 끌어주고 지켜주는데 한국 사람은 동정 업계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몰라요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되게 악한 영향력이고요 그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나쁜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왜 그렇게 이상한 목사를 저에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망가뜨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놈이 아니면 넌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놈을 줬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놈은 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여러분들 악한 영향력은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권력자의 퍼스펙티브로 보면 정말 이 다윗은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시각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여튼 동역자인 거예요 좀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우리가 오늘 19장 말씀 보고 있는데 1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단은요 아무도 적진에 돌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기든자와 둘이 적진에 돌진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냐면 17장에 있어요 이번에는 골리앗을 필두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적과 대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동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이건 동지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동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유 내가 저 목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경쟁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악한 영향력들 비교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디서 왔냐 바로 이렇게 5천 년간 흘러온 우리 이런 무속신앙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 취업하려면 공대를 가라 안정된 직장은 공무원이 최고다 혹시 이런 말들 듣고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이 100이라면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데요 그 염려 걱정들 그죠? 야 돈 없으니까 세상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걱정이 있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갈까 제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권사님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에 드린 다음에 1월 1일 날 토정비교를 보러 가시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큰 교회로 보내신 건 사람 공부를 시켜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우리 교회로는 부족하다 샘플이 너무 작다 엄청나게 큰 샘플에다 저를 집어넣고 돌리셨는데 교회에다가 진짜 엄청난 헌금을 하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하시는 정확히 말하면 일천번째 감사 예물을 들이셨던 그 권사님 아이가 취업이 잘 안 되자 장명을 하셔서 개명을 하는 목사님한테 장명을 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애가 이름이 재수가 없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다윗 어때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름 가지고 사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드릴 겁니다 새로 나온 놈들은 해드릴게요 새로 태어난 놈들 이 말씀 한번 이 분위기에서 살펴보시죠 누가 보곤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부모님 효도해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안함이 너무 중요하다면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더 홀깃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아 그때 그 나쁜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내 삶이 망했다 안타깝긴 한데요 사기꾼을 만난다고 다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너무 나쁜 상사를 만나서 나쁜 상사를 만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바꾼 이야기 왜 평강공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나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악한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요나단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가의 가문의 분위기와 흐름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성경은 그런 핑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 각자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상도 만들고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형상도 만들어 팔고 집에다가 수호신으로 지켜놓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영향을 끊어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엘리고 그의 선배들은 홈리와 비누하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작은 천국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맞추어서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인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넓혀가라 건강한 문화들을 확장시켜가라 여러분은 성교가 그런 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그러나 그 악한 영향력들 끊어내라는 거죠 잠원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잠원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훈련으로 마음이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해서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건물의 부분이 망가지면 어느 바닥에 올라가는 계단이 망가지면 그 계단을 콘크리트로 다시 양생을 한 다음에 그죠? 거기를 밟지 못하게 지켜야 돼요 콘크리트를 쌓아놨으면 망가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쌓아놨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간 즉 여러분이 마음이 늘 우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건강한 마음으로 세우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갖지 못해요 거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채 훈련되지 않은 채로 또 나아가서 또 나아가서 왜 우리가 매일 밤마다 말씀 목상을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더 진취적이고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일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채 굳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면 계속 누가 밟아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아무리 그 계단을 밟아도요 계단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주변에서 누구를 여러분이 유혹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양가 제가 여러분들 1세대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 양가는 파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집안이에요 지금도 그 집안의 문화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장명, 굳, 제사 뭐 이런 모든 걸 하던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친가로부터 물질의 우상을 끊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아버지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물질의 우상을 끊어내는 데는요 한 30년 가난한 게 좋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싶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양생하는 과정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단칸방에 정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런 고통스러움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무통증 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한 30년 양생이 되니까 글쎄 가난하고 어렵고 조건이 안 좋고 그런 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제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30대에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생하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유산 갔다가 싸우고 우리 큰아버지가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 완전히 풍망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대단히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이 너무나 명확하게 교차하는 우리 집안에서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만 있는 일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양생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외갓집으로부터 너무 정은 많지만 걱정 염려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살아가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외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안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보라고 목사님 집안 엉망진창이었네 그 얘기를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40대의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로 이미 십몇 년을 사역하시고 너무나 너무나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셨는데도 우리 양가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우상숭배의 흐름을 그 영향을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씀 우리 아버지는 많이 많이 하셨어요 그 싸움들을 몇십 년을 겪으시면서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나은 1세대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켜온 그것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인 것 모태신앙은 또 나름대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제가 다 따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데 무속신앙 절반쯤 섞어가지고 다닌 그런 집안에서 한 30년, 40년 뇌가 노출되면요 이건 전부 대부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잘하셨다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데 힘써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크게 애썼을까요? 왕가에서 또 다른 권력자만 죽이면 내가 권력을 세습해서 영원히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내러티브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 강력한 내러티브를 요나단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 때로는 여러분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거든요 여기 무속인들을 불러내는 LA의 가정이 이렇게 무속인을 통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유지하려는 방법이 을사오우적인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악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겠어요? 누가 봐도 을사오우적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서도 문제의식 전혀 갖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게 하는 바로 예레미야 말씀 요즘에 우리가 매일 밤마다 묵상하고 있죠?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재앙은 어떤 무속의 결과 어떤 신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뭐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철학자이긴 해요 저는 어두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독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이 명언집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왕따들을 위한 어떤 경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안 하는 거랑 여러분이 고독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되는데요 고독 속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오래 내 마음을 양생한 사람들 굳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저급한 쾌락에 자신을 내어 맡긴대요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하니까 브런치 먹으러 다니고 내일 브런치 약속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브런치를 먹는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왜 잡았나? 막 어떤 나를 익사이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약속들이 없으면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걸 1년 정도만 멈추고요 브런치를 영원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을 양생하는 시간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사탄이 놉니까? 사탄은 자기 사명에 엄청 충실하게 여러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마음을 먹었을 때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인용하는 로마서 16장의 공역자들의 명단 또 사무엘 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을 도와줬던 용사들의 명단 이것은 왜 다윗과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수많은 청군천사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신다고 느낀 순간은 제가 군대에 가서 주일성수 믿음생활하는데 도전을 받았죠 너 교회 갈 거면 내려가 이 말을 제 고참에게 듣고 그래 나 여기서 편안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560명 대대원들 모두가 소망하는 보직이었습니다 그 보직을 포기하기로 하고 교회를 갔을 때부터 그 돕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도 로마서 16장의 명단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작성해가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 명단들을 많이 작성하길 바라는데요 그것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뜻과 분명한 결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악한 일을 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어요? 몽댕이를 붙여주시죠 맞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행동이시죠 제가 악한 일을 할 때는 뭘 이렇게 사사건건 저를 막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따라갔는데 사기꾼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국권히 믿으려고 가면 돕는 자가 생겨요 요나단은 다윗의 돕는 자였고 다윗은 요나단의 돕는 자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요나단은 죽고 요나단의 후일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고 서로의 자손들을 돌보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바로 요나단 때문에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왜? 여러분 남은 왕족들은 항상 반란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11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어리고 왕가가 망하니까 그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바에게서부터 왕이 무비보셋을 지키고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를 받고요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라는 사람에게까지도 요나단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탄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상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때로는 형제와 부모와 자매와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 세계관으로 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잘되는 것은 안 좋은 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술수로 인생이 잘됐다 여러분 자녀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술수는 오래 못 갑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잘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또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하다가 망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싸예요 하기 싫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 나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같이 살면 가정이 깨진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파묘에서 나오듯이 막 그 조상의 어떤 귀신이 막 하 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말 반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문화와 흐름들이 있다는 걸 스스로가 제발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셔야 되고 저는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존경하는 이유는 정말 우상 숭배 엉망 징창된 집안이었는데 좀 개선해가지고 저에게 가정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양가의 부모님들의 가정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고요 우리 장모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장모님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물려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취직하려면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돈 보고 직업 결정하지 마라 같이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지금 생각해 보니 진짜 세상 욕심 많고 돈 욕심 많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그 조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을 둘러싸고 있는 왕족의 가풍이라는 게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풍을 물려받아서 지금 오고 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물려받아서 오고 계신다고요 파멸하는 영화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한과 정서들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 하나님 말씀이 꽃피는 인생이 된다 부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얻기를 주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얻기 위해